중학교 1학년 7과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죠. Small creative ideas, big changes, 작은 창의적인 생각들, 그러나 커다란 변화들. 이것과 이것이 대조되고 있죠. 작은 창의적인 생각, 그것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말입니다. 자, creative 그러면 창의적인 이런 뜻이고요. 자, 이거의 명사형은 creation, t-i-o-n으로 끝나면 명사가 되겠고요. 자, create 그러면 창조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changes 그리는데 이것은 변화라는 명사입니다. 변화하다 라는 동사도 있지만 제목이기 때문에 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렇지만 커다란 변화 이런 말입니다. 자, when you hear the word, creative, what comes to mind? 자, 여기서는 when이 뭐 뭐 할 때란 말이죠. creative 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자, 무엇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런 뜻이죠. 자, 이것과 the word와 creative는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creative라는 단어, 그 말을 들을 때 무엇이, 이게 주어가 되겠어요? 자, come to mind 이러면은 마음에 떠오릅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world 그러면은 단어란 말이죠. 자, 이거랑 헷갈리기 쉬운 게, 쉬운 게, world 이런 말이 있어요. world, 이거는 세상. 자, 발음은 이거는 world, 이거는 world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 you may think creative ideas are difficult and unusual. 자, 당신은 뭐 뭐 할지도 모릅니다. 창의적인 생각들이 어렵고 또 특이하다, 어렵고 특이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자, 뭐뭐라는 사실을 뭐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접속사고요. 자, 접속사 절의 주어가 creative ideas죠. 창의적인 생각들은 어렵고, 자, 특이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매일한 말은 뭐뭐 할지 모른다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unusual이라는 단어는 usual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you, and이 들어가서, un, 이 말이 들어가면 반대말이 돼요. 자, user 그러면 보통이죠. 보통의 반대가 특이한, 또 평범한, 이런 말의 반대가 이상한,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However, they can be all around us. 하지만 그것들은, 그것들은 뭐냐면은, creative ideas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 all around, around us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온통 있을 수 있다. 자, all, 온통, 모두, 이런 말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어떤 곳이든지 있을 수 있다. look at this picture, 이 그림을 보세요. look at, 뭐뭇을 보다는 말입니다. there are many people on the subway. 자, 지하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그러면은 뭐뭐가 있다.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게 돼 있어요. 자, on the subway, 그랬죠? 지하철에는. 지하철은 전체사 온을 씁니다. 평면이니까, 버스나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은 전체사 온을 씁니다. many people, some people are sitting on the seats, and some people are standing in front of them.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지하철의 자리죠? 지하철의 자리에 앉아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자리에 앉은 사람을 말하죠? 자리에 앉은 사람들, 또는 그 자리,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in front of, 그러면은 뭐뭐 앞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랑 또 헷갈리기 쉬운 것이요. sit, s-i-t, 자, 발음이, 이것은 좀 긴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입을 펼친 상태로 sit,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거는 입술을 오므린 상태로 sit,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것은 동사로서 앉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some of them look very uncomfortable. 자,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매우 불편해 보인다. 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불편해 보인다. 자, 여기서 uncomfortable이란 말은 comfortable의 반대말이 되겠어요. only 붙어갖고 반대말입니다. 편안한의 반대말이 불편한, 이런 말이죠. 어떤 것들은 매우 불편해 보인다. Why do they feel uncomfortable? 그들은 왜 불편함을 느낄까요? Can you guess? 한번 주시기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어, 남이 가리키는 것은 지하철에 탄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불편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들은 불편해, 불편함을 느낍니까? 여기서 look 더하기 형용사, feel 더하기 형용사, 여같이 look, feel 이 말들은 감각동사라고 하고요. 그 뒤에 형용사 상태가 나옵니다. Can you guess?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